김건희와 이준석, 용산을 향하는 험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의 과제, 많은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등으로 대변되는 당내의 다른 결을 포용할 것인가,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된 과제. 두 번째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로 비판되는 것들을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색깔을 내며,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선을 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과제가 시급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장관은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당창당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데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현재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세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의가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든 다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얼핏 듣기에는 기대감이 없다라고 들리지만 김광선 변호사님,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인요한 혁신 위원장이 얼마나 만나자고 찾아갔는데 영어로 미스터리 인턴 문전박대했었잖아요. 그랬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 이준석 전 대표가. 줄어든 게 이준석 대표로 저는 봐요.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냐 창당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된 총선에 국민의힘은 엄청난 역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준석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수층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한동훈 장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젊잖아요. 젊죠. 이전에 김기현 대표랄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한동훈 장관은 그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통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젊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어휘회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은 약간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그런 것들. 장점, 단점 보는데 한동훈 장관 특징은 뭐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팩트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아예 독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어떤 대결구도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보면 약간 참신성, 혁신성에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보수 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리더는 한동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7일 날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했다고 지금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제가 볼 때는 카드를 내놓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어떤 카드를. 그런데 내가 그냥 틀릴 수가 있는데 애칭을 한 가지 한다고 하면. 김광삼의 예측. 혁신위원회사가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처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혁신 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자체가 혁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류했던 걸 다 받아들여 버리면. 김기현 전 대표가 받지 않았던 혁신위의 혁신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받는다. 100% 수용하겠다. 그렇게 가면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 많이 전략 짜보셨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을 반드시 껴안고 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껴안아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정도 스탠스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껴안아서 나쁠 게 없죠. 그러나 어쨌든 무조건 껴안아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자기 마을에 시간은 쫙쫙쫙 오고 있는데 일주일 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심당 창당하는 조짐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느껴지고 본인은 입이 마를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만나서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안 들어와도 크게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빅텐트 플랫폼을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노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 안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지금이야 안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이를 넘어가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연동형, 준연동형도 아니고 병립폭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나쁠 게 더 없기 때문에 위성 정당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준석 대표를 오히려 푸시하고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중도 쪽에서는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솔직히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관계가 글끄럽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무리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 하더라도 또 관계는 다른 것이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턝하는 데 있어서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마다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